1분만에 같이 투자하기, 마인드브리지 등의 의류 브랜드 제품 외주 생산 후 판매, TBH 글로벌의 10년간 매출 현황입니다. 10년 평균 총 비용률은 103%로 매우 높은 수준이며 매출액의 성장률은 3%, 비용의 증가율은 2%입니다. 매출은 지난 10년간 증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10년간 이익 현황입니다. 10년 평균 영업이익률은 마이너스 3%, 단기순이익률은 마이너스 15.5%로 손실기업이며 손실률의 편차는 불규칙적인 편입니다. 비용은 주로 원재료 등 재고 관련 비용과 판매 수수료이며 그에 급여 비용이 있습니다. 10년 루개 자본적 지출은 계산되지 않습니다. 10년 루개 단기순 손실은 마이너스 2861억원이며 같은 기간 유무형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은 678억원입니다. 유형 자산은 주로 직기비품이며 이에 대한 투자 대비 이익 창출은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23년 기준 재무구조입니다. 부채 비율은 75%로 다소 많은 수준이며 유동 비율은 207%로 적절한 보유 수준입니다. 자산은 주로 재고자산이며 부채는 차익금입니다. 차익규모는 현금 대비 2배 이상이며 재무구조는 다소 좋지 않습니다. 10년 루개 주주환원율은 계산되지 않습니다. 10년 루개 단기순 손실을 기록하는 중이며 지난 10년간 배당일에 총 20억원 지급했습니다. 이상 TBH 글로벌이었습니다.